마태복음 6장 10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당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 개인과 환경과 운명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가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무력하게 바라보고만 있고 밀려 떠돌아다녀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과 환경이 내 컨트롤할 수 없는 바깥의 힘에 의해서 다가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내 마음이 내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삶의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노예이지만 마음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1차원보다 2차원이 높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인데 1차원보다 2차원은 선보다 면이 높습니다. 2차원보다 3차원이 높습니다.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인데 면보다 공간이 높습니다. 3차원은 공간인데 4차원은 영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영이요 마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물질, 공간보다 높은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립니다. 2차원이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이 2차원을 다스립니다. 3차원인 시간, 물질, 공간은 영이요 마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3차원의 세계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를 재창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그보다 높은 4차원인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환경은 3차원이나 우리의 영은 마음을 더불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몸과 환경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열스 2장 28절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부으시라 해서 하나님도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떠오르 꿈을 꾸고 환상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 범죄적인 마음,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된다, 할 수 없다, 병든다, 약하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환경 속에 안되고 할 수 없고 병들고 약한 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범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움이나 원망, 질투, 살인, 강간, 가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건이 환경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베베적인 마음, 나는 실패한다, 돈을 벌지 못한다, 사업이 망한다, 가정이 파괴된다, 시험에 낙방한다 그러한 베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환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팔자는 이렇게 사나우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4차원적인 마음을 잘못 사용해서 3차원적인 자기의 인생을 망가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범죄적인 마음은 범죄적인 환경을 만들고 패배적인 마음은 패배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한자의 사자성의 유유상종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고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뱁새는 뱁새끼리 모이고 다치는 다치끼리, 가마귀는 가마귀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오라, 우리 함께 모이자. 마음의 범죄적인 마음을 가지면 범죄적인 것들아, 여기 너희 친구가 있다, 함께 모이자. 우리 동료다, 같이 오라.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패배야, 이리 오느라, 나도 너희에게 가마. 우리 함께 모이자. 유유상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에 있는 것과 합치는 것입니다. 지남철이, 자석이 철을 끌어땡기는 것처럼 마음이 자기 마음의 상황에 맞은 환경을 끌어땡기고 그런 환경으로 걸려가는 것입니다. 참은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끌어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하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지 성을 빼하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질 로마 시인은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철학자 엘모시는 모든 사람의 열쇠는 그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 마음을 생각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것, 범죄적인 것, 패배적인 것은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환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로운 생각, 거루한 생각을 가지면 어렵고 거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공과 영광을 생각하면 영광과 성공적인 일들이 환경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글은 이해에서 남이라고 했으니 생명 동상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데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째가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 속에서 넘쳐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운명과 환경에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나는 예수 그리도를 믿고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마음이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 온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고 불행이 확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생각을 어떻게 다스린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빌리포 사정 시장들의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옷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생각되게 와도 내 마음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 않고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왜 이런 일을 다가오게 만드느냐 그러고 원망하고 탄식하면 그는 패배하고 호통을 다하고 괴로운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는 첫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낸 일본의 오토다케 히로다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병으로서 태어나는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몸뚱아리만 태어났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으로 좀 특이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은 사지백체가 있지만 나는 몸뚱아리만 있는 신체가 특이할 따름이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리포드 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한 것을 책으로 적어내서 500만부가 팔렸습니다. 그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일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서 자기의 불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 이것이 실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할 일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니까 인간을 패배적으로 살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따름에 따라서 그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십니다. 사지백체가 없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생했더라면 그는 병들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고 그는 감사하고 찬미하며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들이고 이를 통해서 책을 지어 500만부나 팔고 부자가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몸뚱아리 속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팔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다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 운명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꿈입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꿈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내가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좋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업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 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꿈을 가지면 그 꿈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종이를 내어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마음을 점령하면 그 꿈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제일 존경받는 목사가 금년도에 요엘 오스틴 목사님이었습니다. 요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저와 가까운 친구인데 아버님도 크게 목회에 성공했으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교회를 맡아서 미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선생이 이제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누런 물이 들은 것 같이 되고 온몸은 바짝 마르고 이제는 살 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의 집에 자기의 젊고 활달할 때 찍은 사진을 경대 앞에도 화장실 앞에도 세면대 앞에도 벽에도 온 천지에 건강하고 활달하고 기쁨으로 넘친 자기의 모습을 갖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온 벽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였습니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저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이런 글귀를 온 천지에 적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화장대에 들어가도 활달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꿈꾸고 그 다음에는 침대에 드러누면 천장에다가 그 사진을 붙여놓고 글귀를 적어놓고 일어나면 벽에 사진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주변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도록 만들어놓아서 어머니가 현재 암에 걸려서 말개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젊고 활달하고 명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꿈꾸도록 꽉 채워놨는데 얼마 있지 않으며 어머니의 생각이 완전히 끌어서 달라지자 그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를 받아 20년 전에 고침받은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고 가꾸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꾸지 못하면 운명을 지키고 가꾸지 못합니다. 마음은 생각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꿈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찬 꿈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운명과 환경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꿈이 불인받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넓고 병든 자기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이미 불인받고 파괴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살 때 그 부인은 75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밤중에 불러내야 하늘 별들을 헤아리겠으니 별들을 헤아리고 나니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셨으니 자기의 느낌하고는 바름 다릅니다. 경험하고는 다릅니다. 육체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 생각 속에 그 꿈 속에 자녀들이 하늘에 별들은 많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밤만 되면 별들이 하늘에 총총 나고 하늘만 쳐나보면 야 내 자손들 봐라 저렇게 자손이 많다 그는 몸이 넓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자손들로 꽉 떨어차고 우물은 자손들로 꽉 떨어찼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린 그 때 100살이 되어서 90살이 된 그 아내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열두 정탐꾼을 가난한 땅에 보내서 40주 40야를 정탐하게 오게 했는데 그 중에 10명은 여러분 생각과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적은 높아서 쳐들어갈 수 없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필임의 후손 안악자신 대장부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꿈을 꾸었습니다. 대장부 앞에 메뚜기가 뛰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는 완전히 생각이 부정적이고 마음의 꿈이 패배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폐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가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광야로 회진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들 그런 환경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 운명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잘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킨 결정적인 인물로 마르틴 루트 킹 묵사를 꼽습니다. 특히 1963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시위로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암살당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은 다름아닌 그의 꿈인 것입니다. 1963년 시위 실패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연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안게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의갑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와 와시스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랑을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비록 그의 정적들에게서 암살당했으나 오늘날 흑인 자유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킹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꿈이 오늘날 흑인 해방운동을 일으켰고 흑인이 백인과 공평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운명과 환경과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킹의 마음속에 그 꿈이 없었으면 오늘날 또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대우를 다하고 짓밟히고 고통과 눈물로 세월을 지냈을 것입니다. 꿈이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희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희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이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병이 희적으로 낫고 망한 자가 부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희적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 마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이 긍정적으로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부정적으로 믿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안 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망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병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가정에 파괴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낙방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잠재적으로 전부 부정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낙방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회사가 망하고 생활이 즉빈하게 되고 병들고 왜 이런 운명이 내게 다가오느냐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적으로 그런 부정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나무 정감 배우고 기어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믿고 할 수 있다고 나가는 사람은 희한하게 안 될 것이 되고 패배가 성공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스 4장 17절로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잃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잊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입니다. 집이 한 채도 없고 막막한 광야에 사람들 남자만 오천명 부녀자 기만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 배가 고파 잔디에 드러누워버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빌립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믿지 많고 늙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이 늦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아무런 운명의 변화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부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얼마 안되지만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 줄 믿는다고 내놓았었습니다. 그 광야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병 여가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바우리 남는 잔치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빌립이 안 믿을 때는 광야였습니다만 안드레가 믿으니까 광야가 잔치상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운명과 환경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말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믿음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 말 속에 생각이 들어있고 꿈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생각과 꿈과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열 번만 여러분 일어나서 이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과정이 확 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당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장골입니다. 나는 튼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모든 연약과 허약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운명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시간과 물질과 공간인 내 육체와 나의 삶이 4차원적인 영과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벽에도 귀가 있다. 그 속담이 의미가 깊습니다. 뭐 낱말한다고 새가 듣고 밤말한다고 쥐가 듣겠습니까? 무슨 벽에 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하면 내 마음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은 안 들어도 내 마음이 듣고 있다. 쥐가 바로 마음이요. 새가 바로 마음이요. 벽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벽에 귀가 있어 듣고 있어서 너의 말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듣고 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면 마음이 쓰레기를 받아들여서 쓰레기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말 부정적인 꿈의 말 부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 마음이 옳아 맞았어요. 마음은 그것을 전부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열매로서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 내게 상관없는 것 같지 않지만 마음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듣고 있다고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 마음이 변화시키는 것인데 무척이 나게 한 말조차도 마음은 다 들어서 그 말대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는 것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인데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도 말을 통하여 꿈도 말을 통하여 믿음도 말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말을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다른 사람 안 들었으면 괜찮지 내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조심하라 벽에도 귀가 있다 말조심하라 왜 내 마음이 다 듣고 있고 그 마음은 말한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마음이 그래요 아파야지 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마음이 그래요 안 돼요 그게 안 되기 내가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실한 종인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내가 실패의 환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나는 산다 마음이 살아요 물론이죠 그럼 살도록 내가 만들어야지요 나는 성공한다 아 이 어려운 가운데지만 성공하도록 내가 만들어보아야지요 나는 행복하다 그래요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지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충실한 여러분의 종인 것입니다. 말을 전달해 줘야 마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잘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혜에 있으니 혀를 사용한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범 11장 23절에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말하는 믿음과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선은 천사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은 너무나 멀지 않아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 찾아서 하늘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냐 하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자가 있는 곳이 곧 하늘인데 마음에 주님의 보자가 있으면 마음 하늘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뜻이 운명과 환경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보면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는 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뜻이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땅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인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개인 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으로 채워 놓으면 그것이 우리 운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하늘에 용서와 의로 된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 채워 놓으면 그것이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으로 채워 놓으면 그것이 우리 운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늘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운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채찍의 마지막으로 다음을 입었다는 생각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말로서 신하고 채워 놓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마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 놓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이것으로 채워 놓으면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성천하심으로 예수로 말미야마 나도 부활 천국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나의 운명의 천국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하늘을 무엇을 채워 놓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구말리 장천 멀리서 하늘을 찾으러 헤매지 마십시오. 하늘은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천상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상천국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음 하늘에 있고 마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놓으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그치?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발부듬치며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마음 하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놓아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 십자가로 말며마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채워 놓으면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 속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마음에 내가 치료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치료의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이 내 운명과 환경에 다가나오되고 내 마음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네와 함께 포괄한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에 가득한 것이 당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권리, 돈, 지위, 명예, 권세를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혜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 생명의 역사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여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에덴을 아담에게 주셔서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아담보고 아름하는 것입니다. 마음 하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도 지키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선을 쳐서 배앉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음 하늘을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놓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을 강근하기를 강구하느라. 유한삼서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을 꿈꾸고 믿고 말하고 있으면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태간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양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내가 환경 가운데 태간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양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은총이 나타나기 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들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감사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상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지상삶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환경은 언제나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흥암의 세력으로 박들어찌면 가정도 생활도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마귀는 세속과 흥암으로 마음을 채워서 파멸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편 37편 4절로 오전에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리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꾸므로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마음만큼 위대한 의사는 없다고 했으며 온 유럽을 제패던 나플레옹은 내 인생에서 행복한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고 했으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런 켈런은 나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온천하를 얻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일생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선악이 알고 보면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어난 자읍자득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상에서 체험하는 수많은 선악이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던데 그것을 무슨 밭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심는 대로 거두게 돼요. 그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자기 운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고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과 부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말이 못 오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확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장차나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우리 조상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밭은 바로 마음이요 심는 씨앗은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입술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말씀 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리듬 안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다같이 고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담처럼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마귀에게 뺏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 하늘에 바라들이면 마음 아버지여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로서 가꾸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생각 올바른 꿈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을 신함으로 마음을 가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